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교재에 있는 예제를 참조하셔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 작업은 데이터 입력하는 문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그 다음 현재 예제에서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세 문항이 출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교재 내용을 보시고 A3부터 F11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랑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식은요.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A1부터 F1 영역을 범위 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 글꼴, 크기, 글꼴 색깔, 행의 높이와 특수문자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 그 다음 제목 행에 대해서 강조색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붙이시는데 0일 경우에는 0원을 꼭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이름 정의, 백분율 스타일, 다섯 번째는 범위 안의 데이터를 셀에 맞춤과 테두리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같이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제목에 대한 서식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E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글꼴 그룹에서요. HI 경고디 선택을 합니다. HI 경고디 클릭하시고 글꼴 크기를 2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20,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요. 행의 높이를 3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머리글 1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선택하시고 값을 30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1세 추석할 때 추자 앞에다가 더블클릭하셔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시고 하트 모양 선택을 합니다. 미음 눌러서 한자키, 그 다음 검정색 하트 물론 글꼴 색깔이 주황색이니까 주황색으로 입력이 되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보기 변경 누르신 다음에 하트 모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A4부터 A5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A6부터 A10을 선택하시고 A11부터 A13, 그 다음 A14부터 A1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가시면 맞춤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4개 영역을 각각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A3부터 A3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홈 스타일에 가셔서 강조색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조색 4를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사용자 지정 서식인데요. T4부터 D16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그 다음에 원자를 붙이시는데 마지막에 있는 0은 샵컴마 샵샵 0 만약에 0일 때 0을 표시해 주세요. 원자는요 문자 하나이기 때문에 문자 처리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셔도 되고요. 한 글자는 생략하셔도 자동으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문자 처리가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름 정의인데요. B4부터 B1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가서 이름을 상품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셔서 이름 정의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름 정의를 범위를 A4부터 A16을 선택해야 되는데 15까지 선택을 했거나 또는 상품명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오타가 있었거나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 이름 상자에 가서 지우신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는 수식 탭에 가셔서요.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시고요. 조금 전에 내가 이름을 정의했던 거를 잘못 정의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선택하고 삭제 누르시고요. 새롭게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식 탭에 이름 관리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4부터 A16 영역을 선택하시고 백분율 스타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홈탭에 가셔서요. 표시 형식의 백분율 스타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C4부터 C1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누르셔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하시고요. 맞춤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텍스 조정에 셀의 맞춤을 체크하시고 셀 너비가 넓을 경우에는 글씨가 다 보이지만요. 셀의 너비가 좁을 경우는 글씨 크기를 작게 해서 내용을 다 표시해 준다는 게 셀의 맞춤입니다. 셀의 맞춤에 대한 옵션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조금 C4셀의 내용의 글씨가 좀 작아지네요. 그 다음 A3부터 E1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라는 도구가 있고요.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다섯 문항의 서식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에 문제에 나와있는 조건부 서식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4부터 B16 영역에 대해서 미가 포함되지 않은 셀은 체육이 3개의 연한 녹색으로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E4부터 E16 영역에서는 평균 이상인 셀에는 글꼴 스타일의 굵은 기울인 꼴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 강조 규칙과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첫번째 B4부터 B16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문제에서 첫번째 셀 강조 규칙 선택하시고 뭐뭐보다 큼, 뭐뭐보다 작음, 같음, 텍스트 포함, 중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선택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기타 규칙을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에서요. 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정 텍스트를 특정 텍스트를 포함하지 않음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미라는 글자가 포함되지 않는 조건을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텍스트 포함하지 않음, 특정 텍스트는 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표준색의 연한 녹색으로 채우기 색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채우기 탭을 클릭하시고요. 표준색의 노란색 옆에 있는 연한 녹색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첫번째에 대한 조건부 서식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시 두번째 조건부 서식인데요. 2, 4부터 2, 16 영역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이상, 근데 평균 초과는 있는데 평균 이상은 그렇다면 여기 없다. 기타 규칙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저희는 평균 값보다 평균보다 크거나 같음을 선택을 하되 초과가 아니라 평균 값 이상이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평균 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의 굵은 기울인 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글꼴을 선택하시고 굵은 기울인 꼴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굵은 기울인 꼴로 표시하다 보니까 열 너비가 좁아서 혹시나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에 서식 지정하는 문제 다섯 문항과 조건부 서식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 형식으로 표시할 건데 주민번호의 앞에 있는 6자리 숫자를 가지고 연월일 형식으로 미드 함수에 두 자리씩 넣어서 날짜 형식으로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계산 작업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커서를 D3을 클릭하신 다음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데이터 함수부터 가도 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날짜 형식으로 만들어줍니다. DATE 입력하시면 연월일에 해당한 숫자를 넣어주세요. 연월일의 숫자는 미드 함수를 통해서 값을 넣을 건데요.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신표, 첫 번째부터 신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다시 한번 신표, 첫 번째 연도에 대한 두 자리 넣었고요. M, I, D,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신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신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월에 해당한 숫자 넣으셨고요. 신표, 다시 한번 미드 함수를 통해서요.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C3에 가서 다섯 번째부터 신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미드에 대한 가로 닫고요. 데이트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계산 작업은 1차, 2차 영역의 50부터 100 사이의 숫자로 난수를 발생하여 가상 점수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랜드 비트윈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제를 가볼게요. 1차, 2차의 문제에서 50부터 100 사이의 임의 숫자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표시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H3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 함수를 입력하는데 R, A, N, D, B, E, T, W, E, E, N 지정된 두 수 사이의 난수를 반환합니다. 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고, 50부터 신표 100 사이에 임의 숫자의 값을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결과와 제 결과는 달라요. 또 실습할 때마다 결과 달라지실 거고요.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서 요구한 함수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구하시는 겁니다. 계산 작업 두 번째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체중 영역에서 세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뺀 차이 값을 D27셀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킬로그램을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큰 값, 라지 함수 쓰실 거고요. 두 번째로 작은 값, 스몰 함수 쓰셔서 차이 값 뒤에다가 킬로그램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표 3의 몸무게 차이에다가 거설을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라지 함수 입력합니다. 체중에 가서, 체중의 C17부터 C27 영역에 가서 심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범위 안에서 세 번째 큰 값은 83입니다. 라고 구해졌고요. 뒤에 가서 마이너스, 스몰 함수 입력하시고요. 다시 체중에 가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심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세 번째 큰 값에서 두 번째 작은 값을 뺐더니 21이라는 값이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 맨 뒤에 가서요. M% 연산자 입력하셔서 킬로그램 붙여서 KG 입력하시고 문자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계산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4에서 판매액과 주문량을 이용하여 할인액 영역에 표시하시오. 판매액의 주문량이 500 이상이면 15%, 300 이상이면 10%, 나머지는 5%를 곱하여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할인액은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니까요. 내림한다 하면 라운드 다운을 쓰면서 자리수는 마이너스 3을 입력합니다. 조건은 if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실 거고요. 우리 계산에 오셔서 J17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고 if, 만약에요. 문제에서 주문량을 가지고 기준을 G17셀을 선택하시고요. 주문량이 50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50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희는 15%를 곱할 겁니다. 판매액에다가 곱하실 거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I17에다가 15%를 곱하시면 되는데 우선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15%라고 쓰셔도 되고요. 또는 나중에 일단 우선 계산하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50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다시 한번 3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실 건데요. if부터 신표까지 범위 정하시고 Ctrl C, 뒤에 가셔서 Ctrl V 500보다는 크지 않고 30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10%를 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I17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곱하기 5%를 곱하겠습니다. 라고 5%를 입력하시고 if가 한번, 두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로 두번 닫고요. 엔터를 누르시면 할인액이 구해지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각각의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값을 100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등호 다음에다가요. 자릿수를 조절하겠습니다. 라고 라운드 다운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끝에 가서 신표 1의 자리, 1의 자리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면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면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라운드 다운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결과가 변화는 없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라운드 다운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계산을 할 때요. i17을 한 번, 두 번, 세 번 쓰셔야 되잖아요. 이 i17이라는 셀을 주소를 세 번 쓰지 않고 그냥 i17 곱하기를 한 번만 써서 작성할 수 있는데요. if 앞에다가 제가 컨트롤 x, 컨트롤 v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반복해서 쓰는 i17 곱하기, i17 곱하기 이 부분을 생략해서 i17 셀에다가 주문량이 500 이상이면 15%, 300 이상이면 10%, 그 외에는 3%를 곱하겠습니다. 라고만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결과는 동일하게 표시가 되고 문제에서 제시된 두 개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셔도 다 맞습니다. 꼭 정해진 답은 아니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캐릭터와 상품 종류에 해당한 구축 코드를 찾아가지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값을 찾아올 때 인덱스 함수 쓰실 거고요.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행과 열의 위치를 찾아서 넣어주는 문제입니다. 표 5를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문자 김서윤, 캐릭터 라이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언을 캐릭터 표에 가서 찾아요. 그러면 라이언을 찾으면 숫자 1이라고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상품 종류는 머그컵. 상품 종류표에 가서 첫 번째 행에서 머그컵을 찾으니까 3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축 코드 표에 가서요. 코드를 찾아오는데 아까 라이언이 1행, 첫 번째 행에 가서 머그컵은 세 번째 열, 아, LC라는 걸 찾아서 여기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수식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 등호 입력하시고요. 인덱스, 구축 코드 표에 가서 수식을 한 번만 쓸 거니까 F사 누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신표, 행의 위치를 구하실 건데요. H루커, 저희는 라이언을 신표, 캐릭터 표에 가서 캐릭터 표를 범위 정하시고 습관적으로 F사 누르려고 했는데 안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상관없어요. 신표, 첫 번째 행에서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다시 한 번 H루커 입력하신 다음에 저희는 상품 종류에 H33을 클릭하셔야, H32를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시면 H32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신표, H32에 아까 머그컵이라는 글자가 입력되어 있었죠? 그 값을 상품 종류표에 가서 신표,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H루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우리 행과 열에 교체하는 값인 구축 코드가 LC라고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출장비 지금 내역서 표에 부서는 행, 그 다음 출장지는 열, 값에다가 출장 기간의 합계와 출장비 합계의 평균을 계산하여 계산하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피버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A21셀로 하실 거고요. 그 다음 값을 행 네이블로 설정하고 열의 총합계만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을 이용하셔서 천단이 구분 기호 표시하고 출장 기간은 1을 붙여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이용하셔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에는 별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데이터 안쪽에 두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A3부터 J1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피버 테이블의 시작 위치를 A21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위치를 A21셀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됩니다. 혹시나 제가 피버 테이블 필드를 오른쪽 누르고 닫기를 눌렀어요. 필드가 필요한데 그러면 피버 테이블 도구에 분석에 가셔서 필드 목록을 클릭하시면 표시할 수 있고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요. 문제... 그림이 아니라 문제의 1급은 그림이 제시가 되는데 2급은 제시가 되지 않죠. 문제의 내용을 보시고 부서는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출장지는 열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값에다가는요. 출장 기간의 합계와 출장 기간의 합계와 그 다음에 출장비의 합계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출장 기간과 그 다음에 출장비 합계를 갖다 놓으시는데 둘 다 합계가 구해지지만 출장 기간의 합계는 그냥 두시고 합계 출장비 합계는 마우소른 쪽 값 요약 기준에 가셔서 평균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값 필드 설정에서 바꾸셔도 돼요. 그 다음 열에 있는 값을요. 행에다가 배치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행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열에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요. 총합계라고 있고요. 열에 총합계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열에 총합계만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아래쪽에만 합계가 표시가 됩니다. 가로쪽에 행의 총합계는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값필드 설정을 이용해서요. 출장비 합계에 대해서는 선택하시고 A25셀이 되는 거죠. 더블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 누르신 다음에 아까 평균 값 요약 기준에서 평균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요. 숫자에 대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합계에 출장기간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요. 표시 형식을 클릭하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형식에다가 G 슬래시 표준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서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일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일을 쓰셔도 되고요. 또는 출장기간에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나 0을 입력하시고 1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서식 작업 하셨고요. 다음은 피버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네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체크하시고 빈 셀에다가 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비어있는 셀들은 별표가 표시되고요. 네 적용된 서식 문제에 제시된 피버 테이블의 지시사항을 다 작성해 보셨습니다. 사실 1급은 피버 테이블에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내가 맞게 작성했나 라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2급은 다 이렇게 문제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는요. 데이터 표를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봤더니 이제 표준, 평균,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수학 점수에 따른 총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총점은 감옥별 점수에다가 반영 비율을 곱한 값이 총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81 곱하기 25 더하기 85 곱하기 25 더하기 25% 더하기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학 점수가 현재 78점인데 55점부터 100점까지 값의 변화가 있을 때 총점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수식을, 표를 작성하실 때는 수식을 연결하시거나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 C9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등호 입력하셔서 우리는 총점이 입력된 계산식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G4셀을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총점이 구해지고요. 그 다음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우리 예측에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열에 입력된, 세로로 입력된 점수가 열 입력셀이 수학 점수인데요. 열 입력셀을 클릭하고 수학 점수 78점에 55점, 60점부터 100점까지 대입해서 총점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열 입력셀에다가 이, 4셀을 연결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 화면과 같이 수학 점수에 따른 총점을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첫 번째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만들 거고요. 1월부터 5월까지 평균을 구하는데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고 별미 현수막의 위쪽 리본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하실 거고 그 도형은 B15부터 C16 영역에다가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해서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시면요. 도형이라고 있고요. 별 밑 현수막의 위쪽 리본을 선택합니다. 위쪽 리본을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B15부터 C16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15부터 C16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평균값을 구해서 표시할 위치인 G3을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Average 두 번째 Average 선택하시고 1월 달부터 5월 달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평균값을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복사해 주시면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평균에 대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볼게요. 테두리라는 매크로를 만나 만드실 거고요. A2부터 G13 영역에 테두리를 적용하는 매크로입니다. 별미 현수막의 아래쪽 리본을 가지고 E15부터 F16 영역에다가 만드시고요. 텍스트를 테두리라고 입력하도록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삽입에 가시고요. 도형에 가셔서 아래쪽 리본을 별미 현수막에서 찾으시고 클릭 그 다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E15부터 F16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테두리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을 테두리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의 테두리라고 표시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 A2부터 범위를 G13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탭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테두리 서식을 모두 적용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셔서 매크로의 기록과 연결 작업까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문제의 다섯 문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차트 제목은 A1셀과 연동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범내는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계열의 서식을 계열 겹치기 강경 너비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데이터 표를 표시하고요. 기본 가로 눈금선 외쪽으로 기본 세로 눈금선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차트 영역의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 차트 제목에 대해서는 미세 효과의 파랑 강조 1의 도형 스타일을 적용하고 크기를 2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황색 계열이죠. 재택근무 계열에 대해서는요. 기본 설정 2의 도형 효과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의 다섯 문항의 서식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작업 시트를 클릭하시고 차트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차트 요소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차트 제목 클릭하고요. 그 다음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입력하셔서 셀과 연결해서 차트 제목을 표시하겠습니다. A1셀을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두 번째 범내는 표시하지 않겠다. 범내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범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고요. 데이터 막대에 대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 막대 하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계열 겹치기 값을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간격. 약간 30 겹쳐 있죠. 간격에 대해서는 100으로 간격을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요소에서요.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내 표지 포함해서 푸른색 계열은 순환출근, 주황색 계열은 재택근무입니다. 라고 표시가 된 데이터 표를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눈금선을요. 현재 기본 눈금선은 가로, 주 눈금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체크하셔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을 선택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글꼴, 굴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크기 11이라고 되어 있죠. 크기 11, 굴림 선택, 그 다음 글꼴 크기 11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인데요. 차트 제목은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일을 선택합니다. 글꼴 크기를 홈에 가셔서 글꼴 크기를 20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재택근무 주황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서식 탭에 도형 효과에 가셔서 기본 설정에 기본 설정 2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 5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제시된 그림과 내가 실습한 차트의 이미지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 문제까지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실 평방송은 3문항으로 3문항 стали af공업을 하시는 cameras